안녕하세요. 용도보다 더 잠실해지는 듯. 응. 책이 용도보다 연해서 그런가요? 글쎄. 천천히 천천히. 거기다 흘린다. 깔짝깔짝 같다 흘리니까. 천천치래. 젠페이스대로. 이 부분은 어차피 더워질꺼여가지. 안 칠해지지 않나? 약간 검정색 칠해준다는 다소 확실하게. 이건 빨간색 가볍게. 빨간색 가볍게 칠해준다. 빨간색 말고 덜 칠해준다고 보이는데. 아빠요 아빠요 그렇지 아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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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있지 아들아